한복 안 입고 싶어 힘이 없어 예 많이들 기다리셨죠? 네 네 우리 오늘 주인공 임충강 권사님이 산수연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산수연이라는 말이 일본식 표현이 됩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태어나셨던 분이니까 탈순장치를 산수연이라고 하는 말도 쓰기도 하고 요건 말로? 예 그건 무슨 뜻일까요? 손락국도 와까나 나이대 손락국도 와까나 나이대 손락국도 와까나 나이대 손락국도 와까나 나이대 맨날 와사랬까 예 손락국도 와까나 나이대 고맙게 모르겠지 손락국도 와까나 나이대 자 오늘 우리 저기 스탄조 와서 이렇게 축하해 주셨는데 우리 말이 초청을 했대요 예 그래서 내가 고수였다 예 땡스 포 커밍 예 예 또 우리 박수로 한 번 경제해 드릴 수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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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우리 여기 시간이 많이 지나고 배가 많이 추후라고 그러시니까요 찬송 한 장하고 잠깐 이렇게 말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유인물에 있는 찬송 570장 여기 당사자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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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데 내가 돋보기로 많이 왔어요 돋보기? 네 네 있어요 갖고 왔어요 돋보기를 껴야 된다 그냥 도시오리까라 이건 조금 편의 시원할 때 다 봤어요 예 정말 나머지 우리 하나도 못 알아도 가방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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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돋보기가 예쁘다 이거 너무 예뻐 응 맛을 준다 돋보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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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인공은 거기서 내려오시면 안 되는 거예요? 거기 계속 계셔야 되는 거예요? 알겠습니다 네 정서 안 되는 거야? 그리고 어쩔 수 없다 눈도 안 보이고 네 할 순이 돼서 할 수 없다 눈이 상하고요 네 자 찬송하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밤 맑은 신의 물가로 나를 흐름을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골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 나 노을 빛인 고운 하골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골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뺏지 못하고 거친 비만 참치 못하니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시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골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라 아멘